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화재로 전소됐던 서천 특화시장의 임시시장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갑니다. 서천 특화시장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임시시장은 2층 구조 무듈러와 대공간 막구조 형식으로 농수산물동과 일반동, 식당동 등 모두 226개 점포가 입점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재개장 일정에 맞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행사를 마련해 수산물 구매 지원과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개장은 서천군의 일상 회복뿐 아니라 특화시장의 재건을 이끄는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이곳 임시시장을 방문하시어 동력의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서천의 랜드마크이자 명품시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